제가 조금 전에 좀 성급해서 동영상을 녹음을 했는데 다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닉네임하고 아이디가 공개가 돼 있어서 부랴부랴 동영상을 지우고 지금 다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에 오늘 사연 하나가 도착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닉네임하고 아이디가 공개가 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 이렇게 가난한 게 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이에는 다 그렇게 부모들한테 엄청나게 큰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한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방송에서도 제가 가끔 하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저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딱 100만원 결혼할 때 딱 100만원 받았는데요 50만원에 3만원짜리 월세빵에서 3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회원님하고 다 똑같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결혼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절대 그게 뭐 가난한 게 부끄럽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 닉네임 정도는 제가 가리고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성급하게 녹음을 하느냐고 그거를 지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땡땡언니 이종 사촌동생 땡땡땡입니다 자 오늘 카페 가입 후에 셋쌍 멤버에게 허락되는 범위까지 열심히 읽으려고 했으나 이해도는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방장님께 쪽지 보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1월 인천 부평고 군인 관사로 이사 온 군인 가족입니다 외벌이의 6세 외동딸을 키우는 38세 전업주부로서 오늘 선화언니에게 아이고 또 선화언니 저것도 못 지웠네 뭐 괜찮아요 선화언니에게 제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하다가 주액이지만 제게는 너무 큰 150만원 정도의 삼성전자 투자 의견을 물었고요 이 카페를 소개받았습니다 언니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다몰 방장님께 지금이라도 100만원을 후원을 하고 추천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라 자 이런 사연입니다 몇 년 전에 친구의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400만원 정도를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다가 실패를 하신 것 같아요 손해보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제가 했기에 너무 마음은 쓰라리지만 주식은 제 길이 아니라고 접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왕초보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현재 4천만원 정도의 생활자금 대출금도 있어서 군인 월급에 여의자금이라고는 월 20만원 정도 겨우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서 아이 학원비라도 벌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의 남깁니다 작년 출산 후에 처음으로 가운데서 1년 근무했다가 아이의 육아에 대한 불안이 커져서 일에 일자만 꺼내도 아이가 우는 것 같네요 불안해하는 아이와 군인 가족의 특성상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더욱 취업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주식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딴 나라 세상인 것 같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혹시 지금이라도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있을까요 진밤 아이 재우고 쪽지 남깁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반사 생활을 청산하고 언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자 아 이거 또 아 나 저 닉네임 또 못 지웠네 뭐 뭐 저런 거는 뭐 저 정도는 괜찮아요 실명은 실명은 공개를 안 했으니까 아 뭐 저 정도는 뭐 상관 없을 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꿈꾸는 자 83 아이디 닉네임을 갖고 계신 회원님이 쪽지가 왔는데요 참고적으로 사촌원이라고 하는 큰선화님 선화는 저하고 벌써 한 30년 정도 2년이 된 회원이기 때문에 제가 특혜를 드려야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가 시간을 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뭐 기본이 다 최하 1000% 짜리입니다 근데 많게는 2000% 3000% 짜리도 있기 때문에 아 그 중에 덜 오른 종목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으로 제가 특별히 선정을 해서 어 추천드릴 생각이고요 어 걱정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기회라는 게 절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 오는 국가부도회 사태 그리고 경제대공황은요 제 인생에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호재입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을 어 그런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호황입니다 엄청난 기회에요 아 지금 뭐 어 직장생활 하기도 아이 때문에 힘들고 그러시다니까 제가 첫 번째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단 몇십만원 몇백만원이라도 주변에서 빌릴 수 있으면 빌리시고요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은 100년만에 올 수 있는 그런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유튜브에 수없이 지금 대박 주시 시리즈 234탄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왜 이렇게 시간낼 때마다 종목 발굴을 하는가 저 또한 IMF도 겪어봤고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어봤고 수많은 그런 금융위기를 겪어봤지만 이번에 경제대공황 국가부도사태에는 저도 한 번도 겪지 못한 엄청난 소재입니다 알고 대응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 인생에 단 한 번 밖에 마지막으로 오는 그런 기회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박 주시 시리즈를 234탄을 발굴해 놓고 저 또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한테 이미 오래전에 추천드렸던 여기 보십시오 240개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에 2016년도에 당시만 해도 유튜브에 뭐 부동산 폭락이 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경제 불황이 온다 그 다음에 뭐 제이 IMF 블랙스완 퍼펙트스톰 이런 이야기가 남무를 할 때에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정말로 그런 때가 오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때가 되면 제가 다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무조건 주식 투자할 때다 그래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40개를 선별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렸고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파워포인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243탄 234탄까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4배 5배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가 2016년도에는 그다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 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만 제가 지금 234개를 지금 다 골라냈거든요 당연하게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박이 터질 텐데 절대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올 수 있는 기회이니 제 이야기 들으시고요 주변에서 앵벌이를 하더라도 10만원 20만원 만원 앵벌이 할 수 있으면 앵벌이를 하시고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단 몇 주라도 더 사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금융권 대출까지 가능하다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건 없어도 그나마 신용이 있으시니까 단돈 몇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이자를 감수하더라도 그 비용 빼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자금을 축적을 하시고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요새도 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내수공업 할 수 있습니다 뭐 은행 눈알을 갖다가 은행 눈 뭐 깨매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자제품 이렇게 선을 뭐 연결하는 일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안에서 최대한으로 하셔서 하루에 3만원 4만원을 벌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 가내수공업이 있잖아요 자 그런 일이라도 하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일 하루 일당 예를 들어서 가내수공업에서 3만원 4만원 벌었다면 그 종목요 그 종목으로 2천원 3천원짜리 주식을 사서 모으십시오 그러면 그 2천원짜리가 그리고 천원짜리가 만원이 될 수 있고 2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% 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신경을 쓸게요 여기 큰손아 사촌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신경을 써서 1000% 이상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2, 3000% 짜리도 제법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자 뭐야 여기 꿈꾸는 자 회원님한테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이라는게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돈 버는 지식으로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 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한 종목에 최하 1000만원씩 하던 그 추천주 금액을 제가 10분지 1토막을 냈는데요 꿈꾸는 자님은 큰손아 언니의 덕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절반 금액으로 그렇게 추천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모든 종목에 다 작전세력들이 끼어 있습니다 작전세력들은요 바닥에서 작전을 하는게 아니에요 자 1000%짜리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원서부터 주가를 빼기 시작을 해가지고 천원까지 주가를 하락 유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시구요 떠들고 다니지 왜 그러냐면 개미들이 끼면 개미들이 끄면 그 주식은 절대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주변에다가 잘랐다고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 꾹 다물고 사셔야 수익률이 빨리 올라옵니다 개미들이 끼면 낄수록 작전세력들이 물량을 빼앗긴 거기 때문에 그 빼앗긴 물량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꾹 다물고 몇년동안 이 종목에 올인하십시오 올인하시면 훗날 천원짜리가 만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회원님이 하루에 3만원 4만원 5만원씩 열심히 인형들 눈 깨는 바느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루에 5만원짜리를 5만원 일당이라고 하면 천원짜리가 5만원으로 해서 하루 일당이 50만원이 될게 아마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주어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조금 급해서요 방송 녹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